제 곡 제목이 벨트 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집을 벨트 할 겁니다 이제 올라갈 건데요 제가 진짜 핵 떨리는 게 대표님 집을 하는데 왜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컨텐츠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평택하는데 지금 대표님이 힘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지금 스케줄이 오전 8시에 끝나셨대요 근데 지금 오전 11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벨트를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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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대표님 집 벨트 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네 나오세요 으 어때 하 하 안 나오잖아요 아 으 으 으 으 아 그리고 리거징을 기사 쓰고 있었어. 진짜요? 저 여기 좀... 쒸... 깜짝이야. 어쨌든 저희 신곡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콘텐츠입니다. 100개 안 좋겠는데? 근데 너무 노잼이어서 다음 주에 버블진 전시까지 괜찮죠? 아, 죄송합니다. 이 장면 알 것 같은 목축이 느껴져요? 네, 근데 진짜 이거 리얼이죠. 완전 리얼입니다. 그리도 엑티 아시죠? 라이버를 엑티 아는데 요즘에 언어가 있는데 아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이렇게 뮤지션... 렐티 엑티 형 기다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자, 알겠습니다. 그럼 한 번 누르고 틀게요, 여러분. 아, 예, 예, 예.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 파이팅!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누구야? 아, 누구야?